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날구지한다 그러죠 이렇게 날이 험합니다 우리 건강도 지키시고 이게 또 장마가 시작되니까요 주변에 장마를 위해서 피해 입지 않도록 또 잘 여러분들이 또 돌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요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불레 세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요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치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불레 세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수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민 네 삼손입니다 오늘 삼손인데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이 많지만 삼손을 보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 그러면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인물 아닙니까? 교회 안 다녀도 삼손 정도는 아니까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명화를 많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삼손에 대해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들릴라라는 여성이 등장했던 것은 기억은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 그러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할 법한 그런 인물이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삼손은 어떤 인물일까요? 힘이 장사 힘이 장사죠 그렇죠 힘이 장사고 이 삼손 스토리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인입니다 세 명의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이 출생의 또 비밀이 있죠 이 비밀부터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면서 삼손이 13장,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개인 인물로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 스토리에서 저자는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소개되고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적국과 함께 싸웠던 그런 스토리들이 전개되는데 삼손에 대해서는 이 13장 전체를 통틀어서 출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장성해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하고 관계 맺어지는 것은 14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13장은 삼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사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에도 뭔가 대단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겠다 이런 느낌적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듯한 마음으로 또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이 13장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1절을 딱 우리 시작을 해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것은 이제 사사기 하나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나면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뭘 했던 거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하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패턴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제 뭐죠? 심판하시면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삼손 스토리에서는 그 패턴이 조금 깨어집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가운데에 40년을 넘겨주는 가운데에 특별히 울부짖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삼손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삼손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수한다기보다 그런 부분들이 요소요소 있지만 개인적인 원안을 블레셋과 풀어가는 과정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패턴으로 삼손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에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구입니까? 만화와 그 다음에 아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봤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이 가정에 여러분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토리는 입다의 스토리하고 연결이 돼 보이죠 입다가 무남동료인 딸을 제물로 바치고 후손이 없이 입다의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사사들은 자녀들이 많았는데 이어서 등장하는 이 단지파에 있는 만화와의 가정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자녀가 없다 특히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 잘못을 했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도 절기 때마다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요 그래서 3부의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요 뭐 했다고요? 소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되세요 소원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다면 자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잊지 못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가 아들을 주시면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저절대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저절대에서 자기의 품을 떠나게 하고 성전에 보낼 걸 굳이 이 아이가 태어나야 했습니까? 이것은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기억을 입고 극률과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으로 아들에 대한 그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고 말씀을 지키는 이들도 없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자손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분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에 사무엘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민족이 회복되는데에 사무엘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로 사실은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지파에 마누아의 집에 아이가 없는데 여러분 이 마누아와 마누아의 아내가 여러분 아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안 해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어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누아만 문제가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도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마누아가 남편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마누아의 아내의 행동을 보면 이 마누아의 아내도 사실은 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귀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단순히 나에게 후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엽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한나와 같이 아들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마누아의 아내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기도원의 끝도 좋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일어났고 또 입다가 일어났는데 입다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삼손의 때 와보니까 뭔가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니까 아 좋은가 보다 싶은데 내 막을 들여다보면 아 이건 완전 총체적 난국이에요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 아내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 문제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에게 와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와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예요 한나와는 완전 상황이 다른 겁니다 한나는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한나와 하나님과 무엇이 통했다 그랬죠? 심정이 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랜 기다림 끝에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지는 그 오랜 기간 끝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경지까지 간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 풀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태어나면 어떤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나시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거냐 그러면 민숙이 6장 1절 2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보시죠 나시린입니다 민숙이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편에서의 소원입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는 우리 내 자녀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그 정한 기간이 있죠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나가지고 저절된 이후로부터 스무 살 때까지 아니면 50세까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전도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그 기한이 찼을 때 겐거라에서 들어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면서 그 나시린의 소원이 찼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소원은 그 만호와의 아내가 작차 소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소원을 한 거예요? 누가 이미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예정해서 통보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이 아들은 나시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고 언제까지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나시린으로 선포했는데 기한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호와의 아내는 그 기한을 언제까지 본 거예요? 그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아들은 나시린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바쳐진 게 아니에요 나시린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 13장 가운데 몇 번 언급되냐 그러면 삼손이 나시린이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세 번 언급합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와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 처음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만호와의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천사의 말을 전해주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호와의 남편 만호와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와에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삼손이 나시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13장에서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멋지게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세우고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출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14장부터 딱 출발을 했을 때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삼손이 나시린다운 짓을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판단할 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 그 스토리들이 삼손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보여집니까? 13장에 적어도 하나님이 한 것과 14장, 15장, 16장에 있는 삼손의 그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작심하고 무시하는 듯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그런 나시린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삼손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블레셋에 대해서 뭔가 심판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위에 굴림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작정했다가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를 저 죽이는 겁니까? 나시린 규례를 어기게 되면 무효 어긴 그 시간까지 예를 들면 19년을 서약을 했는데 20년을 서약을 했는데 19년 11개월을 딱 하고 난 다음에 11개월 하루 만에 11개월 하루 만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 귀를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1년 10개월 무효 했던 건 무효 다시 거기서도 다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헌신하고 드리기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나시린이에요 나시리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나찌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스토리와 이 13장은 사실은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13장을 보면서 야 이건 사사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사라고 세워지는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잘못된 것을 심판했다 그러면 사사라고 해도 살아남을 사사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들의 어떠함 때문에 예를 들면 사사들이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괴가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스 지난번에도 봤지만 히브리스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락도 등장을 하고요 기도원도 등장을 하고 입다도 등장을 하고 삼선도 등장을 해요 우리가 사사기 하면서 정말 무조건 까고 싶어 까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보셔도 정말 사사로서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에 그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으로 더 순결하기 때문에 그걸 맞습니다 마땅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삼선을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삼선을 사사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삼선을 나신으로 세웠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나시린 귤에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귤에가 몇 가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머리 깎지 말라 모르겠어요 순서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 다음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뭐 있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귤에입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나찌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찌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찌르예요 그런데 삼선을 보면 정말 구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선을 뭘로 세운 거예요? 나시린으로 세운 거예요 나찌르로 세운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되어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게 누구예요? 나찌르예요 나찌르의 개념과 성도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홀리한 이들만 모여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정말 문제 종합세트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근친상관의 문제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소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런 다툼 문제도 있었고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렇고 은사 때문에 그렇고요 정말 그 안에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편지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삼손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삼손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게 되겠지만 삼손이 하는 것이 나신인으로서 적합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에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레옥기 4장 2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러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누구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애국당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경애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어미들이, 어미가 젖먹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잊어요? 안 잊어요? 못 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도 험악해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의 부모를 죽이고 형제와 형제가 아닌 그런 살인들이 일어나는 무서운 세대를 살아가지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 기억 속에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은 애국에 있는 다른 신들보다 큰 신인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은약 가운데에서 이삭과 야국과의 그 약속과 은약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그 자식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일으켜서 그 아들 장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출입구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민 여러분 여기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떤 백성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애국당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소유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뭔가 특별하게 믿음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사모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삼선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가문을 향한 그 메시지에 대한 예고를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로 오지 못하기 위해서 단과 베데레다가 무얼 세웠습니까? 금송화지를 세워서 거기에 제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절기도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금송화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로보안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왕조가요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왕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는 여러분 그 왕들이 전부 다 거룩하게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왕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사무엘 우리 하 7장부터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잠깐 멈췄어요 앞에 한번 보시죠 앞쪽으로 보시죠 13절 거기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14절 보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의 가문 가운데 그 왕조 가운데에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왜 없었습니까? 북이스라엘 같이 동일한 가치판단으로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남유다도 몇 번의 왕조가 바뀌어도 괜찮을 만큼 남유다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조를 지키고 보존하고 결국에는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은 마누아의 아내가 소원한 게 아닙니다 마누아가 소원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얘는 나시린이다 얘는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다 얘는 누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죽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하나님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삼손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어떤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되었을까? 사사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 사실은 삼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여전히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우리 뎀 자체가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간혹 뭔가 못하고 실수하고 또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다고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세워놓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구비를 지나고 나면 고든 길이 나올지 또 다른 구비가 나올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뼈가 뼈에 사무치도록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한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였습니다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능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 가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거기를 보게 되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한 흐름들이 그러한 움직임들이 손길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느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인됨이 우리가 의인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 그래봐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 그래봐야 내가 행한 의로움이나 다른 사람이 행한 의로움이나 별반 차이 없어요 내 전부를 드리고 내 모든 소유를 드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도 세상에 억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밖에 없겠습니까? 아마 더 많을 겁니다 많고 드리고 적게 드리고 못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은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삼손을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남아있는 이 3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도 어떻게 보면 보이는 모습으로는 삼손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